누구세요? 어 나는 선배야 니네 학교 아니 우리 학교 사실은 그 우리 할머니가 부탁하셨어 할머니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? 아니야 진짜야 그럼 장례식장은 왜 안 오셨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바랍니다 모든 것은 좋습니다 잘 어울렸지 모든 것은 한 번 더 우리 안가야 하실 때 이것은 왜 이 단어 정양이 다음날 윤크림 위다 우리 자랑 اع Like that, like that You know I'm left by